거긴 너의 Fancy U 아무나 원하지 않아 Hey, all I need you What? Fancy! 어떻게 뭔지지? 왜 그러지? 너무, 너무... 뭐 틀렸지? 오늘 Fancy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왔어요 저는 트위 다음에 두 번째 촬영하러 왔어요 저는 이거... 뭐냐, 이거 이름 보죠? 그대? 그대를 타는데 이게 거꾸로 그대를 타요 이렇게 뮤직비디오 나오면 거꾸로 이렇게 틀어요 이제... 오오오오오오 이거 촬영하는 게 아니면 놀러 보는 건가? 하여행 겁나지 않아 더 세게 꼭 잡아 탱방해 좀 위험할 거야 또 위험할 거야 베이베 달콤한 이번에는 재밌어요 그 티티 때 킹카멜 같은 거 해가지고 그때는 무서운데 이런 거는 재밌는 게 대단한 그 틀수 가방 탱탱탱한 잡고도 되세요 아 작고도 되세요 작고도 되세요 세게도 잡고 양쪽에 가는데 어디서 거기서 네 카메라 이거 이거 입이 얼었을 거 같은데 입이 안 드세요 깜짝 준비 됐나? 바로 갈게요 자, 나 주로는 겁나지 않아 더 세게 꼭 잡아 행방해 좀 기험할 거야 또 기험할 거야 Baby 달콤한 너무 맘에 TWICE TV 저는 이제 개인 촬영을 마쳤습니다 저는 안무 촬영을 하는 게 좀 기대가 됩니다 펜씨 이게 힘들다. 이렇게 해야 돼요? 데미지 포인트 안무는 I Love You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Fancy You 이거랑 Fancy 안무의 시작이 되게 지금까지 보다 더 컬군무 좀 예쁜 안무가 많으니까 많이 많이 그런 것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완전 콜라스 보겠어?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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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귀여워. 귀여워. 우와, 나도. 애교할 수 있어. 웃겨. 지금 하늘 흐름색은 조피카에 저 태양 빨간 빛 네 두불 같아 더 세게 꼭 잡아 땡방해 좀 기험할 거야 또 기험할 거야 베이베 달콤하... 잠시만요. 아 진짜 멤버가 오는데요. 아 근데 어떡하지? 가는 적은 방금 초바라. 네가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모르겠어. 이게 너무 멀면 이게 약간 타고 앞으로 나오면 돼. 너무 근데 그런 여유가 없어요. 여기가 진짜 이거. 이거 가는데 뒤로 안 보이니까. 그래서 지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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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. 뭔가 어렵게. 지금 웃기는 거 같아. 태양이 뭔가 많아가지고. 다 담았어. 죄송해요. 누가 먼저 좋아하면 어때. Fancy! You! 지금 너에게를 볼래. Fancy! 언니가 송 해봐. 내가 이렇게. 미쳐. 아, 기억났어. 내 맘촌 잘 보자 내 맘촌 잘 보자 내 맘촌 귀엽 뭐고고 으아아아아아아아 진짜? 네. 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죄송해요. 아 진짜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TV에 갈 때 머리에 살고 없으면 TV에 뵈러분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.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 가다 잡힐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경찰서 경찰 수급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. 네. 저는 살아다니고 반복으로 가서 일단은 단종이 있습니다. 한번 저희가 먹어볼까요? 네. 그럴까요? 진짜 맨날. 그렇죠? 달면서 달지도 함께 뭔가 먹으니까 풍률이 날 것 같고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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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면하고 달면서 약간 약간 콩콩이 같다. 뭔가 약간 콩콩이 같다. 그래서 네네네. 그래서 여자친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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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위일 때 1위일 때 딱 여친 거랑 레스토랑에 갔는데 캡틴 파는 사회라고 딱 위에 딱 열어주세요. 지금 반응을 한번 볼게요. 잠깐만요. 다 열어봐. 하나, 둘, 셋 뽕 맞죠? 고생님 이런 반응은 어메이지만 반응을 볼 수 있다고요. 저희는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같은 어떻게든 다 나는 사연 말입니다. 사연? 네. 나는 무슨 말이에요? 네. 진짜 얼마 남지 않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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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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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올 브레이크로 다 같이 입는 거 시사식 빼고는 없었으니까 새로운 느낌도 입어봤습니다. 저 사실 히미 컷 했는데 알고 계셨어요? 네. 이걸 좀 내릴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조금 이렇게 했는데 좀 더 내릴 걸 그랬나 뭐 생각도 들고 저는 사실 룰라코스타를 아예 못 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어서 잘 탈 수 있는 사람처럼 타봤습니다. 오늘 진짜 진짜 기회를 했다. 여기에는 유니버스 스튜디오가 네. 네 가볼게요. 감사합니다. 자 카메라 레디 액션 여보 이거 일단 조금 술술한 것 한데 잘 했을 수 있어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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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거긴 너 I'm fancy you 아무나 원하지 않아 Hey, I need you Fancy